동대문구가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.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마을 초등학교 환경정비, 교통안전지도, 초등급식 도우미 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.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일 3시간 이내로 월 30시간 이상 활동할 예정이며 월 27만원 이내에 보수가 지급됩니다.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1월 2일부터 17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.